음악 지난 22강의 주어 주어 동사동사 구조에 이어서 목적격관계대명사의 대표적인 생략구조 중의 하나인 주어 동사 명사 주어 동사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명사는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영작훈련을 통해서 이 구조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국어 문장을 한번 영적해 보세요 이것이 그가 추천해 준 책이다 이 한국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세상의 수많은 책들 중에서 그가 추천해 준 책으로 한정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추천해 주니 관계대명사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어는 이렇게 형용사적 요소가 명사를 전치수식하지만 영어는 후치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절에 해당하는 이것이 그 책이다를 먼저 말해줘야 해요 그래서 This is the book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추천해 준 책이니까 He recommended 관계대명사는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영어 사용자들은 주어, 동사, 명사, 주어, 동사 구조에서 명사와 두 번째 주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것을 구조에 의해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대명사절 He recommended가 불완전한 문장인 것을 확인하세요 타동사 recommended의 목적어 없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죠? 바로 관계대명사절에 의해 수식받는 명사인 더북입니다 다음 문장을 영작해보죠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준 시계를 잃어버렸다 이 문장은 뭘 먼저 얘기해야 할까요?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근데 어떤 시계냐? 아버지가 나에게 준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제에 주의해야 해요 잃어버렸다는 현재 완료 시계를 사용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준 이 부분은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영작해주세요 사실 이 관계대명사절은 제 교제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꽤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지라 그 전에 6장 시제 편에서 시제를 공부하고 오셨으면 여기서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를 쓴 것을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근데 시제를 설명하는 것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반면 독해에 있어서 관계대명사가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좀 땡겨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시제가 좀 틀렸다고 해도 일단 넘어가세요 나중에 시제 편을 공부하고 나서 다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작을 다 끝내셨나요? I've lost my watch my father gave to me 이렇게 영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수식구조, 목적어가 생략된 부분을 표시하시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넷도는 위치가 생략된 것을 꼭 확인하세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가 원했던 그 책을 찾았니? 의문문이라고 당황하지 말고 영어로 뭘 먼저 얘기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을 찾았니? 그런데 어떤 책이에요? 네가 원했던 여기서도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Have you found the book you wanted? 이렇게 영작하시면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주어 주어 동사 동사 구조를 한번 영작해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결 수월하게 영작되시죠? 다음 문장 내가 여기서 구입했던 이 mp3 플레이어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mp3 플레이어를 반품하고 싶습니다를 먼저 말해주고 내가 어제 구입했던으로 mp3 플레이어를 후치주식하는 구조로 영작해야 합니다 I'd like to return this mp3 플레이어를 I bought yesterday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장만 더 영작해 보도록 하죠 너는 탐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를 아니? 다음에 두 문장들 중에서 어떤 것으로 영작하셨나요? Do you know the man Tom is talking? Do you know the man Tom is talking to? 주어 주어 동사 동사 구조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장을 문제로 제시한 적이 있는데 사실 한국인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잘 틀려요 우선 2번처럼 전치사로 끝나는 영문장을 우리가 흔히 보기 힘들죠 근데 흔히 보기 힘든 문장이라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어 해석상 1번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어로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전치사 2가 없어도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탐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 이 관계대명사절은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대명사절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2번이 오른 문장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구문은 나중에 부정사편이나 관계사편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주어동사 명사 주어동사 구조의 영작연습을 해봤는데 이 구조는 주어 주어 동사 동사 구조에 비하면 한결 영작이나 해석이 쉬운 편입니다 주어 주어 동사 동사 구조는 2개의 주어와 2개의 동사가 연달아서 나올 뿐만 아니라 관계사절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더 까다로운 반면 주어 동사 명사 주어 동사 구조는 주절과 관계사절이 분리되어 있고 해석할 때도 관계사절 앞에서 한번 끌어서 해석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석이 용이하죠 이 2개의 구조 이외에도 여러가지 관계사절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2개의 구조가 문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이 2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어떠한 관계대명사절 구조도 다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영작연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해석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문장을 관계대명사절 구조에 유의하면서 한번 해석해보도록 하세요 영어에서는 문장 맨앞의 명사가 주어입니다 따라서 라이트가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즉 from the sun은 형용사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용사고는 명사를 반드시 후추식한다고 했죠 그래서 from the sun이 주어 라이트를 후추식하고 있고 providers는 동사, the energy는 목적어입니다 따라서 태양으로부터 나온 빛은 에너지를 제공한다 사실 여기까지 하나의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 뒷부분은 모두 수식하는 요소에요 green plant need, 주어 동사가 뒤따르고 있죠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에요? 녹색 식물들이 피로로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to make food는 조금 뒤에서 배우게 될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목적입니다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하죠 영양분을 만들기 위하여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녹색 식물들이 영양분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영문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서둘러서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주절과 수식하는 요소로 나누고 끊어서 해석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해석하는 거죠 아직 문장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한 번에 해석하려고 하면 특히 성질 급하신 분들이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시는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어서 다음 문장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문장에서 푸드는 영양분이라는 의미였는데 이 문장에서는 음식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해석 다 되셨나요? 아직 해석을 못하셨으면 해석이 다 끝난 후에 계속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예문이 정말 좋은 예문이에요 이 짧은 문장 안에 주어 주어 동사 동사 구조와 주어 동사 명사 주어 동사 구조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인가요? 네가 먹는 음식입니다 네가 먹는 그 음식이 에너지를 제공해줘요 어떤 에너지죠?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입니다 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죠? 생활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투부정사는 또다시 부사적용법의 목적입니다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하죠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내가 생활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만약 이 문장이 1분 안에 큰 무리 없이 이와 같이 해석되셨다면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의 생략에 대해서는 거의 마스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의 생략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다음의 문장들을 해석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의 구조가 보이시나요? 주어 동사 명사 주어 동사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4이 생략되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생략에 익숙하지 않고 이게 어디서 생략된 건지 몰라서 헤매고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구조에 익숙해지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을 때 이걸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독해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은 독해 문장에서 자주 등장하니까 조금만 공부하셔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자면 태양은 빛 에너지를 제공한다를 먼저 해석하시고 어떤 빛 에너지죠? 식물들이 사용하는 빛 에너지예요 뒤에 투부정사는 역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목적입니다 그들 자신의 영양분을 만들기 위하여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The sun provides light energy that plants use to make their own food 태양은 식물들이 그들 자신의 영양분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빛 에너지를 제공한다 두 번째 문장에는 관계 대명사절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Plants provide food for animals and people 식물들은 동물들과 사람들을 위한 영양분을 제공한다 세 번째 문장은 주어 주어 동사동사 구조입니다 So the energy people use to live and grow comes from the sun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활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나온다 여기까지 무리없이 영작하고 해석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목적격관계대명사절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주격관계대명사절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